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서천, 서천보령 유권자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장동혁입니다 이번 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보령서천 유권자들에게는 처음 있는 선거입니다 서천보령 유권자들께서 충청의 아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령서천이 키운 김태흠 전 국회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 충남도지사 후보가 되었습니다 서천보령은 한 번도 이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분들에게서 기대와 희망을 느낍니다 보령서천이 충남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드디어 기지개를 켜는 것을 느낍니다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 서천보령의 아들 김태흠 충남도지사 보령서천의 아들 장동혁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보령시장 서천 군수가 한 팀이 되어 만들어 나갈 서천보령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군수로 연결된 국민의힘 열차는 보령서천 발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천보령 유권자들께서 2번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보령서천의 발전을 향해 가는 국민의힘 열차가 출발합니다 보령서천은 하늘이 내려준 해양생태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령서천에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보령은 해양관광, 서천은 생태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과 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발굴해서 머물고 가는 보령서천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보령과 대전 그리고 보은을 잇는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중부권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보령에서도 KTX 시대를 열겠습니다 KTX는 보령서천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된 보령 조치원 노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령 조치원 노선에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령 부여 공주역을 연결하는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브라운필드의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을 조성하여 서천을 생태환광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업인이 살기 좋은 서천과 보령을 만들겠습니다 서천의 미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해양 자원을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해양 바이오 밸리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보령과 서천의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대중공동산물 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천보령, 보령서천 유권자 여러분 서천보령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충남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처럼 고향 발전을 위한 새 생명을 잉태하고 고향에 왔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30년 동안 그저 고향만 지켜온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고향을 발전시킬 인물을 선택해 주십시오 30년 된 낡은 엔진을 달고 다음 역에서 이내 운행을 마칠 열차가 아니라 힘찬 엔진을 달고 쉼없이 달릴 열차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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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